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가서 이렇게 보는 분이 첩이라는 그런 전문가인데 AI 관련된 자본적 지출 투자가 내년도에 한 분기당 1조 달러를 넘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짙은 세기 2023년도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관련된 투자한 액수입니다. 좀 옅은 세기 2020년 투자한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빅테크들 대형 기술 회사들의 카펙스가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일종의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고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을 빅테크들 빅테크의 AI 지출이 2400억 불을까지 쏟아올랐다. 앞으로 더 많이 쏟아올랐다. 여러분 이게 이런 뭡니까?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AI가 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과 1의 1의 방식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줄인 데가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2023년에 비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그 다음에 합친 거 이 양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빅테크의 AI 지출이 24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거대 기술기업의 AI 지출은 전례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GPU, 실리콘, 데이터센터 이기까지 AI 인프라에 대한 총 자본지출이 약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만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에 힘입어서 분기당 10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지출할 계약입니다. 이미 연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AI 매출은 AI 도구를 빠른 속도로 수익하는 빅테크의 전반에 광범위한 추세를 보입니다. 돈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러한 급증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AI의 막대한 잠재적 경제적 영향에 힘입은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AI 매출이 수십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돈이 된다는 거죠. 빅테크가 성장 전략에 초석으로 AI를 확고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술 부분과 광범위한 경제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AI 인프라 확장 경쟁은 디지털 환경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한 이 첩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AI 이미지 생성이라는 그걸로 만든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범람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미 읽고 있습니다. 구글 서치의 상당히 높은 비중이 바로 AI 이미지입니다. AI로 이름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글의 많은 계정들이 AI로 만든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그냥 인터넷에는 AI로 만든 이미지 콘텐츠가 범람할 것입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그냥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노말 새로운 균형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 IT를 보니까 검색 시장을 사로잡던 네이버 명성은 어디로 갔나 AI 등장의 지각변동 영원한 성자가 없는 겁니다. 후년 시에 이런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20% 정도 하락한 거죠. AI 등장 때문에 검색 시장이 크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죠. 보고서가 나왔네요. 국내 검색 시장에서 여러분들 네이버 비중이 20.74% 줄은 겁니다. 검색 엔진이. 구글은 26.59% 증가했고 네이버가 여전히 1등이지만 9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진 추세죠. 9년 전에 78.06%인데 올해 57.3%로 여러분들 줄었으니까 보고서가 나왔네요. 구글의 공세도 채치 PT 등 또 다른 경쟁 부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글의 검색도 영향을 받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빅테크 중에서 투자를 할 때 구글 투자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결론은 내가 못 내리겠는데 왜 구글의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검색 시장의 양상이 단순히 키워드 중심에서 2022년 채치 PT 등장 이후에 AI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초한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구글은 AI 오버뷰, 오픈 AI에서는 채치 PT 서치, 퍼플렉시 등의 AI 검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오픈 AI사가 채치 PT를 출시한 이후에 채치 PT 서치까지 선보이면서 구글의 영역까지 넘보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과 퍼플렉시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에 속속 합류했다. AI 기초 모델을 만드는 모든 여러분들 회사들은 고유한 검색 엔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만든 엑스 AI 사도 자체 검색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검색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채치 PT 서치가 나온 것처럼. 생성형 AI 기술 등장에 따라 온라인 검색 엔진 사용 횟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영원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글 검색 엔진이 사양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 같은 회사는 투자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저하게 검색이 줄어드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바로 엊그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폰도 만들겠습니다. 엑스폰을. 엑스폰을 여러분들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론 머스크가 띄운 여러분들, 스타링크 여러분들, 위성을 통해서 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폰을 만들겠다는 게 삼성과 야단인 겁니다. 갤럭시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엑스폰도 만들면 또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엑스폴로우. 검색 엔진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자기 이름들 트위터에 선전해 주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폰도 만들고 서치 엔진도 이런 만드는데 구글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너무나 편향됐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서치 엔진 탄성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이 폰 디자인 좋아하십니까? xvpn을 가지고 세계 어디서든 간에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에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폴로우러. 나는 구글 서치의 경쟁자로서 일론 머스크가 서치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오픈 ai 사업 서치 엔진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뭡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뭐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실방송하면서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정신이 부쩍부쩍 들니까. 자 여러분 이제 기술 이야기 충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을 신중하게 현명하게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